그리고 슬픈 부모님, 아이템 에옹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라와 발레리도 원래 있었잖아요 원래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아, 몸이 안좋아서 아니 운동을 못했어요 맨 뒤로 쳐 및 미래 개봉 맨 뒤로 쳐 거짓말쟁이라 하고 아 불이키쥬야 그런다고 아니 포로 그때 밥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때. 진짜 맛있었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존맛탱하네. 존맛탱. 존맛탱. 다시 다시 시작하네. 다시 시작하네. 그래도 존맛탱.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존맛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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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프리킥 대결. 10. 10. 고마 1947 고마 조금씩 전 backend. 존맛탱. 존맛탱. 골라! 골! 골! 조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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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뭐 거의 뇌주 정도죠? 맞춘다, 이거? 나가는 거 아직도, 이게? 오케이 오케이! debut! 뭐야, 뭐야? 둘이 뛰냐? 둘이 밥 나가지고 그래 이 팀은... river 멘탈이 흔들립니다 titt으로 벌레아! 1대1이야 살짝 아깝다 무장탄다구지? 무장탄다구지? 호나도 처음 차겠네요 자 2대 으흠 아 으흠 으허허허 하하하핫 으허허허허허허허허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해 흔들립니다. 흔들립니다. 계속 오늘부터 이제 인스타 팔로우 늘 거라고, 자기. 지금 더 묻죠? 왜 저렇게 서히냐? 이제 다시 살도 예쁘네. 오인아. 오인아. 오우! 못 봐봐. 자기 친구라고. 뭐야? 왜 저렇게 서있어? 저렇게 소리 아무나가 가 가능하네 사로수는 다 내놔, 미리 아가원 아樂 util 넌 아팔타오 와우 와우 으아 비켜 みこのまは 싹 ㅋㅋ 보이비엘! 아! 아! 대박이야! 쨔! 쨔! 왜 이렇게 릴락해? 왜 이렇게 안 돼? 이해를 못하게 해서 신나게 해줄려고 아니 몇 개 막았잖아요 아 손이 너무 얼얼해 빠르더라고요 너무 빠르고 이렇게 빼들었고는 좀 안으로 넣어준 거 아니에요? 손 하나 이렇게 안 막고 손가 터졌으면 좋겠어요 뚝 떨어져서 못 가면 뚝 떨어져서 못 가면 뚝 떨어져서 못 가면 영상 올라온 거 보고 댓글로 남겨 아 안 볼게요 프리킥 대결은 포로에 승! 그리고 이 정도랑 같이 왔어요 저랑 같이 같이 왔어요 그 다음에 하루에 먹은 음식이 저랑 같이 왔어요 저랑 같이 왔어요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하여간 다음에 저랑 같이 왔어요 저랑 같이 오셨는데 여기가 스파인리아 그래서 백수우선수는 어때요? 이렇게 프리키고 재밌게 챌리지를 해서 졌지만 재밌게를 굉장히 가끔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봐줬지만 그래도 좋은 시간 가졌던 게 좋던 것 같아요 만약 여기에 발레리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순이가? 있어봤자 너무 못 찾아서 항상 이렇게 좋은 케미 잘 유지하셔가지고 또 지로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떡잎들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서 그냥 가면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세요 아세요 좋더라 응 그냥 해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우와 진짜 너무 예뻐 그래서 한번 파악해가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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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네 이제 페드로 뽀로랑 발레리랑 좋은 시간 가졌는데 이 친구들이 팔로우를 기대하고 있어요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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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